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3월 17일 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장관에 이어서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검찰과 법무부의 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손쉽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 관계로 이렇게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처음이 중요하지 또 처음이 문제지 한 번 길이 뚫리고 나면 그 다음에 속서무책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이른바 모해위정교사 의혹에 대한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입니다. 이미 이 사건은 대검찰청이 지난 3월 5일 날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이미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서 기소유부를 다시 심의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심의하라고 요구했지만 사실상 제3의 관찰자나 해당 관계자들에게는 법무부 장관의 명예에 따라서 기소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른바 친노대모로 불리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구하겠다는 의도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그런 의도를 분명히 관찰시키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0년 만에 다시 복귀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히 복잡하게 보이지만 핵심은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된 불법 수수와 관련된 비교적 단순 명료한 사건입니다. 2010년에 수감 중이던 건설업자 당시의 한만호 한신근영 대표입니다. 2018년에 사망했습니다. 한만호 씨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9억 원의 정치자금을 건넸다라고 진술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수감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이든지 알 수 없지만 한만호 씨가 재판 과정에서 돈 준 사실이 없다고 자신의 검찰 진술을 그냥 뒤집게 됩니다. 아마 감옥 내에서 여러 가지 심경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미 고인이 됐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무죄 근거는 한만호 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 사건이 반전됩니다. 2심 재판부는 한명숙 전 총리가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해서 진역 2년의 실행을 선고하게 됩니다. 항소심의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철저하게 정거물에 기반을 두고 그런 판결을 내렸고 그것을 또 대법원이 받아들여서 결국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옥고를 치르고 죄값을 치르는 그런 사건으로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재판 기록에는 정거물에 대한 부분들이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우리가 대함에 있어서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얼마인지 이번 사건을 이렇게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야 될 그런 종류의 사건인가라는 점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는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판 기록 가운데 중요 부분을 한번 발췌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거물은 사용한 수표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은 2009년 2월 전세금 잔금 1억 8,900만 원을 임대인에게 건넸습니다. 바로 여기에 한만호 한신근영 대표 씨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줬다는 1억 원짜리 수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결정적인 정거물로 채택됩니다. 이 심판결에서 두 번째는 한만호 씨가 직원을 통해 관리한 회사 비자금 장부의 2007년 지출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지출 기록에 한명숙 전 총리에게 끝난 정치자금의 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직원이 별도 작성한 채권 회수목록 등에 의하면 무슨무슨 의원, 한의원 등 표시와 함께 2007년 또 3월 30일 날 3억 원 지급, 2007년 또 8월 20일 날 2억 원 지급, 합계 5억 원이라고 기재된 점도 2심 판결에서 유죄를 끌어내는 데 중요한 정거물로 활용됐습니다. 세 번째는 한만호 씨 한신근영 대표가 한신근영 부도 충격으로 2008년 2월에 입원했는데 같은 날 한명숙 전 총리가 연락을 받고 직접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또 네 번째는 이튿날 한명숙 전 총리 보좌관이 현금 2억 원을 한신근영 운전기사에게 전달한 점도 유죄정거로 활용됐습니다. 이 돈이 전달된 직후에 한만호 씨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전화해서 31초간 통화했고 20분 뒤에 한명숙 전 총리가 한만호 씨에게 전화해서 30초간 통한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정거물에 바탕을 두고 1심 판결이 무죄를 내렸지만 2심 판결에서는 유죄를 내렸고 결국은 2015년 8월 대법원은 항소심이 판단이 맞다고 보고 한명숙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법 수수에 관한 부분을 물어서 징역 2년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 모두 한만호 씨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9억 원의 정치자금 가운데서도 영수정이 발견된 3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대법원 판결이 모두 나고 끝난 사건을 다시 10여 년 만에 들춰내서 1심 과정에서 검찰적 정인으로 활용했던 한만호 씨의 동료 제소자인 김 씨를 죄를 묻겠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김 씨는 당시 수사팀을 모해위정제로 처벌하는 의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 씨와 당시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수사해서는 수사팀을 함께 모해위정제로 처벌하겠다. 그런 의도로밖에 우리가 해석할 수 없겠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김 씨는 한만호 씨의 수감 동료로서 다른 동료 제소자들과 함께 2010년 4월 무렵에 감옥에서 한만호 씨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9억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듣고 1심 재판에서 검찰적 정인으로 출석해서 바로 검찰에게 유리한 정언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은 전거에 의해서 이미 결론이 난 그런 사건입니다. 김 씨는 상고심과 대법원 판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도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는 것을 또 이렇게 사용하게 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대법원에서 이미 판단을 내린 사건조차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 다시 또 재검토의 대상에 돼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이해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점점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가 적용되는 그런 사회인지 아닌지를 의심하는 그런 사례들이 하나 둘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김 씨의 모해위정 사조사건은 결국은 박범계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만 판결문을 꼼꼼히 살펴보게 되면 사건은 의외로 단순하고 또 9억 원 가운데 3억 원의 정치자감 수수는 모든 증거물로서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좀 더 정도를 걷는 선에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